액체 수소연료비행기 HY4를 소개합니다. 동체가 세개로 구성된 특이한 비행체입니다.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름도 H2FLY 입니다. 독일의 스타트업 입니다. 먼저 조종석, 연료전지, 수소연료 이렇게 3개의 동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제조합니당의 연료전지를 사용합니다. 시장으로 조종의 전문이 아니라 만한 기술입니다. 다음은 기술을 마칠 수 있도록 한다면 또 한의 사과의енс이 되는 점입니다. 모든 종류의 전문 역사에서 conduc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разрешает 모든 것입니다. 세 세계의 상자의 방역 시장은 무려의 상자의 방역을 따라서 만난 것입니다. 배달의 대전까지는 오늘의 대전까지는 마ribor에서 전달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첫번째 전달을 준비하고 영암의 전화할 수 있게끔 그리고 해소의 전달까지는 배달의 흡사는 마ribor에서는 마ribor에서 전달을 위해 전달의 전달을 준비한 오늘의 전달을 준비한 그 항공원에 포필한 항공원에 추가되어 있는 항공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될지요. 그 시작되어 있는 첫 항공원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 Тем, 제가 1과 2를 검색해 습관 그가 3과 4로 확인해? 네 잘 버튼 나도ki? 퇴 quien과 팀과 팀이 준비를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들의 손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테이티비를 하자 테이티비를 하자 테이티비를 하자 54 테이티비를 하자 예전까지 다행히 하자 1번이 준비되어 120 130 130A 1.4의 클라이프 압력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3시간의 탑승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target 이미지에 도착합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아직도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10분정도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prepare for landing. 149. 145. 109. 105. 103. 100. 99. 다시다. 119. 하셨습니다! 이 답안은 아무런 목적을 할 수 없는 이 자리에선 이렇게 역할 수 없습니다. 이 전체는 더 gab전ire 승리하기原因입니다. 이제 그 캠핑이 나오는men이 아주 성공한 Nikki Hidrogen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се어대ific이 Nowadays, 이 기술이 진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기술이 잘 어울렸습니다. 더 많은 공간과 더 많은 공간이 길어간다. 그리고 저는 매우 존재한 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